사랑아, 오늘은 우리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뉴질랜드에 와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도 오늘이 세컨드 데이, 둘째 날입니다. 사랑이도 있고, 아이들도 와서 보고 있고. 사랑아, 좋아? 하이! 평화 좋아? 응,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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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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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이름이 평화네요, 응? 아, 지금은 5월달이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하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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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스, 찐득이 지금 잡아주고 있네요, 응. 응? 사랑아! Park 가자, 가자. 하나 하나 하나... 이날은 제가 한아든 사랑이 엄마fo buenos 아빠가 내 dir네요 hmm 너 남겨놔 electroly지예요? ㅋㅋㅋㅋ 고등학교에서pi 엄마가antes 이해 보니까 해보세요? 어디를 꺼내서 Gavin 병snet 병snet아 Ja 와 엄마가 그의 자리야 저의 자리야 이 자리야? 그래서 그는 그녀의 방문을 불러요? 그는 그녀가 잔뜩합니다 그녀가 잔뜩을 잔뜩을 잔뜩 잔뜩을 잔뜩 그리고 제니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잔뜩 잔뜩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잔뜩을 잔뜩 아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